세요님 여기... 아... 액 비키라고 로보트야! 점투리 1명 남았습니다 오케이 그럼 오늘 방자 한번 다 같이 외쳐봐요 깨끗하게 맑게 도구답게 후차님은 이 팀에서 유리인가요? 내가 라이브... 히! 나이스! 임버 차이! 아 임버 차이라뇨 지금 어쩌라고 니가 와서 해 니가 내가 봐주지 않겠어! 임버 차이? 지금 3라운드 지났는데 우리팀 임버 궁 나왔죠? 우리 임버 들고 있으니까 조금만 천천히 해보자 아 그냥 한 명 남았습니다 저 어깨 이정도 각도로 하고 게임하는 거 허용되죠? 안 보이는 소리야 저 어깨 이 정도 각도로 하고 게임하는 거 허용되죠? 안 보이는 소리야 아 야 조질뻔 했어 임버 차이! 임버 차이오 님들 보셨죠? 상대 채임버가 더 잘하겠네요 상대 채임버가 더 잘하겠네요 제트 119 나빠 세이브 가능 오 쉣! 이거 혹시 가능? 오! 임버 차이오 님들 보셨죠? 오? 와 이슬 와 뭐란? 이새기 또 시기 야이 안 해 와 잘한다 세요님 여기 아 뭐라구요? 비키라고 로봇트야 점프리 한 명 남았습니다 에이씨 파이크 나이스 시키 대박 하지마 저도 잘했어요 님들 저도 잘했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돼요 눈 가려라 눈 가려라 머리 조심 호우 내게 에이씨 서 에이씨 그, 발사 느낌 틀림 헐! 기분 짱 좋아! 갑자기 막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어 절약왕 달성! 아! 렐드! 안 돼요! 렐드! 페이드님 오지 말아주십시오 이 님들이 너무 잘하셔서 저희가 상대에 한 명만 더 있어도 이렇게 버겁네요 오지 마세요! 레고! 사이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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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5 35 35 오! 나이스! 페이드! 아싸! 페이드 캐리다! 제발! 투비팀 승리! 개꾼! 아싸! 페이드 신고해야지 저런... 다음에 팀으로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집 들어가시고요 고맙습니다 향기리씨 최고 님들 저 추천 좀 해주세요 나 뭐해? 일단 레이나 체인버 피닉스 있거든요 케이오 고고? 케이오? 케이오! 나쁘지 않지 케이오? 고! 차라리 일단 바이퍼보단 케이오가 낫지 오케이 그럼 오늘 방자 한번 다 같이 외쳐봐요 깨끗하게! 맑게! 도구답게! 이제 나와 이제 나와 느낌이가 좋다 여기 붙어있어 붙어있어 든지 우와! 삑 던질 때마다 하나씩 죽네? 케이오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약간 사람들이 어? 별똥별이다! 근데 나 알고 보니 핵이었어 어! 별똥별이다! 아니 엇따! 주! 아니 공을 어? 뭐지? 땅콩새끼 이번 게임 끝나고 고철자 끌려갈 예정 오태차님 에잇! 팀원들 대화 사이에 묶여요? 왜 저 사이에 묶이냐고요? 저.. 저보다 말 많이 하는 사람한테 기죽어서 말 못하면.. 그냥 기강 한 번 잡아?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쓸데없이.. 한마디 해 내가? 건방지길.. 내가 못말던지.. 내 차담으래 지길.. 파이팅! 70.. 피라미드 안아 피라미드 케이크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. 스파이크가 A 주점에 떨어져 있습니다. 아 근데 이거 왜 잘해.. 피닉스야! 30킬 해야 돼.. 30킬 하라고.. 어디 18킬 해놓고 뭐? 더 해줘. 어디든 좀 뽑아요. 돌돌이 따라와. 너 비공파. 얍. 야 돌돌아. 예. 로봇이야 뭐? 얍. 로봇은 이렇게 말해.. 나 돌돌이래! 이름이 생겼어요! 나도 나가는 편이야. 라이프 투척! 돌돌이 따라와. 너 비공파. 형! 기억해줘! 기억해줘! 내가 너무 스킬을 안써. 맞지? 구차님은 이 팀에서 윤리인가요? 개빡치지만 반박할 수 없었다. 사를 초기 GET 끝장erd X 2 칠쾵 다. 저 다. 팔로우 1번 더. 그 장치부터 쓰라고? 담밀시! 어떡하냐? 완 flank 여야? 아닌가? 자 встрет, 왜 울지? 빠져 rum. ridic.. 나이스. 쉬워 nouvelle 거야. Amazing, 실패 오 나이스 빨리 흘리겠다 잘했어 얘들아 2조션 아 미안 따로 하네 내가 자꾸 너무 궁금한게 많아 3살짜리 강아지 마냥 궁금한 게 너무 많아 맛있게 와 잘한다 일단 수비팀 승리 골등차이요 개잘한다 병 느꼈어 나 지금 우리팀한테 나 KO 이제 하면 안 되겠다 팀 피닉스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버스 감사합니다 30키를 못하네 지금 30키를 못하셔서 조금 어렵게 이겼는데 다음부터는 좀 분발 오케이 그럼 오늘 방자 한번 다같이 외쳐봐요 깨끗하게 맑게 토부답게 주인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